준비하는 손재혁 골키퍼 현재 구덕 운동장 날씨가 오늘 상당히 흐렸는데 해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축구하기 가장 좋은 날씨 중의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날씨가 좋아요 머리에 맞고 높게 뜬공 펀치 원터치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선수가 현재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앞면에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왼팔 움직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도 살짝 움직이더니 이제는 확실히 움직이네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사실 골키퍼가 나오면서 펀치 가는 장면 지금 김상재 골키퍼의 오른팔 팔꿈치와 앞면 쪽에 조금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하단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그대로 뇌가 아마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조심해요 아까봐요